주여 우리 가슴아 비워진 곳에 주의 거룩한 재단을 높여드립니다 여기서 우린 놀람과 아픔 누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주님 앞 세상에 수많은 징조들 속에서 우린 마지막 때 나팔소릴 깨닫습니다 주여 이 땅에 사람들 깨우소서 주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소서 주의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 서있네 주님 제하심 기대하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 역사하심 바라보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니 성령에 비 부소서 메마른 이 땅 위에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는 그날이 오도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주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간구로 주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안에 굳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주의 이끄심으로 예배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맘에 합한 다위당의 장막처럼 주님의 임재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피 부소서 간절한 우리 심령위에 이 순간 거룩하게 정결한 재단되게 예배하는 모든 것이 주만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배위에 임재하시 주를 갈망합니다 그리스 begging 주님 아버지 예 completely an promise 하나님의 믿음 구baj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